안녕하세요. 뮤지컬 영웅으로 여수에서 공연을 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.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, 또 아주 시설 좋은 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여러분들과 예쁜 추억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. 지금 현재 서울에서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. 바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의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. 3월 달이면 또 여수에 직접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문세씨의 노래죠. 또 고 이영훈 선생님의 모든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 여러분들께도 좋은 선물이 될 듯 한데요. 3월 달에 따뜻해지는 봄날 따뜻한 사랑이야기 뮤지컬 광화문 연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그때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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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